안녕하세요 석수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에 어떤 댓글이 어떤 분이 gif를 동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해서 네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몇 개월이 지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고 깜빡 잊고 못 만드는데 그분이 오늘 또 다시 언제 만들어 줄 거냐는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생각을 가다듬어서 gif를 동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gif인지 확실히 그 파일 이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 파일 있죠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내 파일을 들어가면 내장 메모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장 메모리에서 여기서 dcim 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 dcim dcim 이게 이제 카메라 폴드 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gif 콜드가 있습니다 콜렉션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지금 이 gif 자 이것도 gif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gif 이렇게 제가 다섯 개를 여기 모아 놨어요 플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제일 위허가 이런 gif 입니다 gif란 것은 사진으로 이렇게 끝없이 혹은 동영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gif로 만들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외에 또 제가 홍보하는 제 로고 또 gif 입니다 현재 이런 gif 대개 동영상 말미에 이걸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다 gif란 것을 확인시켜 드리고 제가 파워 디렉트로 가겠습니다 gif를 동영상으로 만드는 gif 파일을 움짤 이라고들 하죠 그것을 동영상으로 만들기에 가장 좋은 것은 파워 디렉터 라는 앱입니다 파워 디렉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워 디렉터 지금 터치해서 자 여기서 새 프로젝트를 띕니다 새 프로젝트를 띄고 계세요 그리고 16 대 9로 하겠습니다 gif를 mp4 파일로 동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앱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가지 중에서 가장 쉽고 편하고 잘 되는 것이 파워 디렉터 입니다 파워 디렉터 여기에서 아까 gif 컬렉션 이라고 있었잖아요 gif는 일종의 사진 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폴드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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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gif 컬렉션 해 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겠어요 이거죠 gif 컬렉션 지금 뜨고 있죠 아까 파일에서 보여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gif 파일을 가져와서 동영상으로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5개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를 가져오겠어요 터치해서 플러스가 되었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누르면은 타임라인 내려가죠 내려왔습니다 또 다른 것도 하나 넣어 보겠어요 이것도 플러스 이것도 플러스 이것도 플러스 이것도 플러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가져오고서 뒤로 빠져나가겠어요 플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gif 파일인데 이렇게 이렇게 화면에 조금 글자 꺾겠죠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모션이 사진이니까 모션이 가집니다 지금 이제 이걸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 파일을 선택했어요 해 가지고 연필로 가겠습니다 편집기로 가겠습니다 편집기로 가면은 여기에 펜앤줌이 있어요 펜앤줌을 터치해서 gif가 이렇게 임의 모의 포지션을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파워디렉터에서 설정한 그런 설정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건 화면 전체가 다 보이려면 효과 사용하지 않음 이걸 해야 됩니다 효과 사용하지 않음으로 하겠어요 효과 사용하지 않음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져온 것이 모두 다 gif니까 모두 적용을 터치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모두 적용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파일이 지금 현재 끝부분에 잘리지 않죠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지금 현재 잘리지 않는데 이것은 현재 길쭉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터치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펜앤줌이 와서 임의 모션으로 되어 있네요 모두 적용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펜앤줌이 가서 보니까 효과 사용하지 않음 제대로 됐네요 아까 이것만 제대로 안 되어 있었네요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도록 이렇게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프레임 시켜 볼게요 이렇게 gif로서 움직입니다 gif와 똑같이 이렇게 파워디렉터를 가져오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gif를 키네마스터에 가져오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gif를 키네마스터에서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파워디렉터에서는 파워디렉터 앱에서는 이와 같이 gif가 그대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터치해 가지고 이것도 사진처럼 길게 할 수가 있어요 길게 했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프레이 시켜 볼게요 프레이 시켜 보면 이 gif는 제가 만든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gif는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것인데 프레이 시켜 볼게요 그래서 이것을 동영상으로 출력할 수 있겠죠 동영상으로 출력해 가지고 이것을 또 사진으로 뽑아낼 수도 있겠죠 키네마스터에 갔으면 뽑아낼 수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출력해 보시고 gif 여러가지를 지금 이어 놨어요 출력할 때는 이걸 터치 하죠 이걸 터치하면 비디오 제작했죠 비디오 제작을 터치해서 그 다음에 갤런이나 SD 카드의 제작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FHD 108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1080 퓨로 하고 제작을 터치합니다 제작을 터치하면 되겠죠 제작 터치했습니다 그러면은 GIF가 여기 보세요 화면에 보면 MP4 MP4 동영상이죠 GIF를 MP4 아주 길게 짧은 GIF도 일정한 회전하는 반복되는 길이가 있잖아요 몇초째 있는데 이것을 엄청나게 길게 할 수 있게 그랬습니다 아까 시연에 보였죠 길게 늘리면 돼요 자 완료됐습니다 여기서 재생을 해 보겠어요 재생하니까 동영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원래 GIF에는 오디오가 없으니까 오디오를 넣고 싶으면 따로 넣어야 됩니다 동영상을 만들 때는 그래서 GIF가 계속해서 4개인가 5개인가 아까 올려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었죠 이게 동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드릴께요 넷파일로 가겠습니다 여기 갤러리로 가겠습니다 갤러리로 여기 보시면 갤러리 있죠 갤러리로 가서 툭 터치해서 지금 현재 여기서는 어느 것이 있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 파일입니다 여기 이 파일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제가 지금 녹화한 조금 전에 녹화한 그런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해 보면 재생 동영상 재생 이라고 가운데 있죠 이걸 터치해서 동영상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파일이 GIF 파일이 동영상으로 됩니다 이 동영상 파일을 키네마스터에 가서 사진으로 출력도 할 수 있겠죠 일단 닫겠습니다 닫고 뒤로 가서 자세한 것을 한번 보겠어요 올려 보면 상세정보가 나오잖아요 이게 상세정보 부분은 여기 보세요 여기에 MP4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파워디렉트에서 파워디렉트에서 이와 같이 GIF를 GIF 몸짤 이라고 움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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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 많이 쓰자 이와 같이 동영상으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름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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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롱 앤 앤 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